오늘 아마 방송 내내 테슬라 얘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실적 발표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우리 오만한 인터뷰, 마케나와 2부 통틀어서 한 지붕에서 테슬라 가지고 두 목소리가 나올까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정리를 잘 돕겠다라는 마음을 오늘은 대신 질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테슬라 실적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요. 예, 예. 예상했던 대로다. 그거는 실적치가 1, 4분기 되게 안 좋을 거는 차량 인도량을 먼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차량 인도량이 많이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예견도 했던 거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는 원래 차량 인도량이 좀 저조할 걸로 예상해서 실적을 추정했던 거에 비해서도 사실은 좀 더 못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외 주가가 지금 한 10%, 11% 이렇게 넘게 많이 오르는 걸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 당장의 실적보다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비전을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반영되는 것 같고요. 일단 당장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은 거의 공부하는 마음으로 작가님을 만나고 있는데 아까 차량 인도량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였었고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됐었고 나왔고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 해왔는데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쵸, 수치는 어려워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9% 역성장을 매출해서 기록한 거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절반 정도 반토막 난 상태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월가에서 테슬라 EPS를 컨센서스하고 그다음에 PR 한번 보면 4월 23일 주가 142달러 기준에서 보면 23년에 테슬라 EPS가 3.13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4년에는 2.71달러로 역성장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요. 25년에 좀 회복되는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한 3.72달러 정도로 그렇게 되고 그러면 142달러 기준에서 PR을 계산해보면 23년 45.4, 올해 기준으로 보면 52.4가 되고요. 2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38.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PR이 적정하냐 그렇지 않냐 하는 그 여부가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주가는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 들어서 너무 많이 내려서 저는 박 작가님이 테슬라 워낙 비선호하는 걸 알아서 그럼 도대체 어느 가격대가 적정 주가야?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거 다시 한 번 아까 그 장표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EPS 컨센서스와 PR 나오는 그 장표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25년 예상 EPS 기준으로 해서 PR을 몇 배를 주는가에 따라서 적정 주가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PR 20배를 주면 PR 20배는 미국 주식의 평균치입니다. 평균치를 주게 되면 74달러 정도가 되고요. 25를 주면 한 95달러 정도. PR을 한 40배를 줘야 155달러. 50배를 받아야 191달러가 되니까 그러니까 PR을 평균적인 수준으로밖에 못 받는 회사라고 보면 지금 가격에서 또 다시 반토막이 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가격에 사서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하려고 하면 25년 실적 기준에서 PR이 한 50배 정도는 돼야 되니까 저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테슬라가 미래 성장에 대한 비전을 얼마나 투자자들한테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저렴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실적 발표할 때 일론 머스크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좀 저주하지만 제일 핵심적인 건 테슬라 모델2였던 것 같아요. 모델2를 25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는 그 얘기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서 그래서 이제 한 160달러까지 지금 장에 올라간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 테슬라가 이제 과거와 같은 지금 고성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일단 24년 들어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역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위기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25년에는 25년, 26년 이렇게 돼서는 다시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판단은 이제 개별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장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테슬라 주봉 차트입니다. 2019년에 이때 제일 바닥 가격이 얼마였느냐 하면 11달러였어요. 11달러에서 이제 400달러까지 간 거니까 거의 한 40배 정도 올랐고요. 절대 당시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 이제 테슬라 사셨던 분들은 진짜 인생 격정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400불을 찍고 그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23년 초에 이제 바닥 한번 찍고 다시 올라온 건데 그 바닥 찍었을 때 가격이 얼마냐 하면 104달러입니다. 저 화살표 부분. 화살표 부분. 그러니까 저 104달러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차후에 떨어진다고 하면 저 104달러 부분 근처가 이제 상당한 뭐랄까 이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뭐 차트를 봐서는 차트 상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하락 추세여서 조금 성급하게 들어가시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 주봉 차트 모습까지 살펴보면서 테슬라 각 동향 좀 살펴봤는데 그 아까 모델2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부터 여쭤보려고 사실 테슬라 하면 대명사고 보통 명사고 고유 명사고 비싸고 가장 잘하는 뭐 이렇게 우리가 고급형의 모습을 했는데 모델2는 저가형 모델이죠. 거기에 최근에 또 가격이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전기차 하면 테슬라 테슬라가 전기차의 이제 뭐랄까 하나의 좀 상징 같은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상황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거죠.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의 지금도 이제 전기차 상징이긴 하지만 과거와 같은 이제 그런 독보적인 위치를 좀 지위를 상실하고 있는 이게 좀 가장 큰 문제고요. 다음 장 한번 테슬라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쇼츠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제가 여러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이제 쇼츠 중에서 제가 조회수 제일 많은 겁니다. 209만 엔을 찍은 테슬라는 망가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저게 한 11개월 전에 만든 쇼츠예요. 이제 했는데 저게 이제 댓글이 지금 한 3900개 정도 달려있는데 3900 한 50개 정도 달려있는데 대략 한 3800개 정도가 악플이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난주 나온 것도 크게 다른 상황이 아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요. 저렇게 아무튼 많은 화제를 일으킨 영상이었다는 거죠. 저 때 이제 제가 왜 테슬라는 망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저 핵심 주제는 핵심 제가 이제 메시지가 뭐냐 하면 테슬라 경영이 지금 실책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실책이 뭐냐 하면 너무 소수 모델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제 지금 현재는 총 5개 모델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제 테슬라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그리고 이제 작년에 출시된 사이버 트럭까지 총 5종인데 실제로 지금 이제 많이 팔리는 거는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딱 두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각각 대략 한 100만 딜씩 정도 팔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테슬라가 전기차의 아이폰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폰이 이제 전 세계를 석권해서 대략 한 30% 정도는 다 아이폰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좀 희망 섞인 기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그것도 그렇지 않다. 그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휴대폰하고 자동차는 달라요. 물건 자체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헤라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휴대폰을 갖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는 다르거든요. 일종의 패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집 사람하고 같은 차를 몰으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단일 모델이 100만 대 넘게 파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테슬라 모델 Y가 100만 대를 찍었습니다. 단일 모델로 이제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그만큼 테슬라의 이제 경영 성과가 우수하다. 훌륭하다. 모델 Y의 이제 모델 경쟁력이 되게 대단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나쁜 측면으로 보면 더 이상 늘어나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소수 모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100만 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가 불가피하고 그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결국은 수익성이 악화될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을 자꾸 떨어뜨리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자동차는 일종의 사치품이기 때문에 명품은 이제 샤넬 같은 거 가격 안 깎아주잖아요. 이제 명품이 브랜드 이미지를 포올리죠, 계속. 예, 예, 예. 명품 브랜드, 그렇습니다.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제 안 팔리면 재고 쌓이면 가격 깎아주고 재고 쌓이면 가격 깎아주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동차 브랜드가 사쿠레 이미지가 고착하대요. 그러면은 더 안 팔린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테슬라와 관련돼서 안 좋은 얘기들이 바로 그런 맥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제 22년도에 테슬라한테 되게 잘 나갈 때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20%까지 육박했었는데 이번 1, 4분기 영업이익률은 5.5%거든요. 이 5.5% 영업이익률은 현대 기하보다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 이제 기사가 최근 기사가 또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유럽, 중동 등 세계 각국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가를 다시 인하하고 있고요. 여전히 잘 안 팔린다는 얘기고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기사 보면은 지금 중국 비즈니스가 이제 테슬라가 되게 크게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중국에서 사업이 지금 적자 상태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만 자동차 판매되는 현 상황만 보면 테슬라의 경영 사항이 지금 여전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델2 이런 거 발표해갖고 이제 기대감으로 오를 때 그거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뭐랄까 조금 좀 조심하는 게 경계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수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싸구려 이미지 고착화? 지금 그래도 테슬라가 어느 정도 해온 것들이 있는데 고착화는 솔직히 이제 오랜 시간도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비하가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싸구려는 좀 비하가 같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되게 럭셔리한 이런 느낌은 조금은 고편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힙한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이제 테슬라 내가 돈을 벌어서 테슬라 전기차를 꼭 사봐야지 이런 이제 로망 같은 것들이 과거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희석된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의 다양화가 되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중요한데 사이버트럭의 경우에는 작년에 나와서 이제 이게 예약만 200만 대가 걸려있다는 거거든요. 기대를 되게 많이 가졌는데 이제 문제가 뒤에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거지만 이제 배터리 수급 문제 때문에 지금 한 해에 2만 대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모델2라는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등극해서 모델2도 한 100만 대씩 팔리면 그러면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를 좀 살펴보면 테슬라가 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려고 NGN솔에 전극 대량 주문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소식이 있어서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 원코 떨어지니까 또 저가 중국산 전기차와 가격 경쟁력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테슬라라는 지위도 있고 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옛날에 IR 맡았었던 이제 금양 쪽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얘기여서 이제 디테일을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이제 배터리 제조 공정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자료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 앞단에 있는 게 이제 믹싱, 코팅, 그 다음에 롤프레싱, 그 다음에 이제 슬리팅에 노칭까지 해서 저 과정이 전극 공정이라는 과정이에요. 저 과정 중에서도 이제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코팅 공정인데 우리가 이제 양극판, 응극판이라고 하는 이제 양극하고 응극에다가 이제 양극 활물질, 응극 활물질을 바르거든요. 그 바를 때 그게 이제 되게 미세한 크기의 가루입니다. 입자가 이제 대략 한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인데 10마이크로미터 크기면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분 1 정도예요. 머리카락 10분 1. 네, 굵기의 10분 1. 굵기의 10분 1. 네, 미세먼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10마이크로미터급의 가루를 이제 대량 한 1마이크로미터의 오차로 균일하게 바르는 이게 이제 마치 식빵에 잼을 바르는데 그 잼에 이제 아주 얇게 그 다음에 균일하게 바르는 이런 이제 아주 고난도의 작업이거든요. 저기서 항상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뭐랄까 저기 배터리 만들 때 이제 해외 공장 하면은 수요일이 초반에 안 잡히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저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저 부분을 결국은 이제 그 자체 공장 있잖아요. 이제 배터리 공장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 앞에 정급 공장 가장 어려운 고난도의 공장을 이제 엘지에너지 솔루션에 대신 주고 그걸 받아서 그 후에 이제 후공정 상대적으로 좀 쉬운 거를 자기들이 해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핵심을 엘지엔솔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뒷작업은 사실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자체 생산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고요. 자동차의 경우에 이제 CKD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품만 다 보내갖고 현지에서 조립만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CKD를 납품하는 쪽에서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 배터리 사업을 테슬라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은 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제가 그 리비안이 있을 때 아, 금양이 있을 때 이제 리비안이라고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하겠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좀 일화를 말씀드리면 리비안이 2021년 12월 달에 리비안 측 인사가 이제 금양을 방문했었어요. 리비안이 그때 이제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한다는 이제 이런 발표하고 해서 리비안도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양 쪽에 원통용 배터리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방문을 해서 22년 봄에 리비안 쪽에 이제 금양에서 역제한한 게 이게 극판 작업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아까 아까 말씀하셨군요. 네, 그 공정. 그 공정을 우리가 해줄게, 금양 해줄게. 나중에 후속 작업을 리비안 해라라고 이제 역제한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극판 작업을 이제 금양하고 CATL이 같이 했거든요. 두 군데를 이제 리비안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CATL의 성능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건 불량품이라서 이제 안 하고 금양 거를 쓰는 걸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됐는데 22년 가을에 리비안이 그 극판을 받아서 자기네 미국에서 만들어보니까 그 후속 작업도 지금 실패를 해서 그 다음에 지금 리비안이 자체 배터리 생산하는 거는 이제 포기한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모델을 테슬라에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는 리비안보다는 그래도 이제 배터리 기술이 좀 우월하니까 점극만 받아서 후속 작업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이제 LG 앤솔에 접근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얘기는 이제 1월 달에 있었습니다. 1월 달에 24년 1월 10일 날 이제 이게 딜렉에 이제 기자분이 이제 이 리비안식 방법을 테슬라에서 고려 중이다 해서 이제 어셈블리는 테슬라가 하고 점극은 받아서 어셈블리를 테슬라가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이제 업계 얘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구체화돼서 이번에 발표가 된 게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배터리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옛날에 이제 배터리도 테슬라 해서 그런 이제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부분을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이제 400불 가구했을 때는 다 주가에 반영돼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산되니까 그런 이제 실망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140달러까지 떨어져 있는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뭐 당연히 뭐 테슬라가 리비안보다는 본인들이 더 잘하는 업체니까 이렇게 배터리 내재하는 것도 우리 기술력은 그래도 리비안은 실패했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전 작업은 더 어렵고 후속 작업조차도 쉽지가 않다. 테슬라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후속을 받아가지고는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핵심적인 공정을 LG엔솔한테 이제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걸 갖고 배터리 자체 제작이나 내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전기차 타격 입어도 다른 사업 보니까 로봇 테슬라 소프트웨어 이런 걸로 성장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분이 너무 커요. 자동차가 개별 소비 품목 중에서는 이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FSD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매출이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자릿수밖에 안 됩니다. 그렇고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 하면 테슬라 FSD 베타 이거 이게 이제 돈 받고 파는 거거든요. 1만 5천 달러 원래 받고 팔다가 최근에 8천 달러로까지로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저것도 반토막 가격으로 떨어뜨렸는데 왜 자꾸 가격을 할인하냐 하면 채택률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테슬라 사시는 분들은 뭐 저런 자율주행에 대한 좀 기대감 같은 것들을 다들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사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21년 정도에 이제 한 20%까지 이게 채택률이 얼마죠? 많이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금 10% 미만이거든요. 테슬라 차를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자율주행 구독하고 하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사시는 분들의 비중이 1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만약에 잘 팔린다고 하면 가격을 계속해서 올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1만 5천 달러 하던 거를 지금 이제 8천 달러까지 할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랄까 테슬라의 성장 동력이 되기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이제 사실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택시 얘기하는데 로봇 택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 로봇 택시는 이제 미국 NSA라고 교통안전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못 받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유 있어요? 그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카메라 방식은 카메라 방식만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다가 있고 라이다를 보통 이제 뭐 GM 크루즈나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에이모는 이제 라이다 방식을 쓰고 있는데 테슬라는 라이터 안 쓰고 지금 카메라만 쓰거든요. 카메라만 쓰는 것 갖고는 NSA에서 이제 뭐랄까 허가를 로봇 택시 허가를 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 근데 또 이제 얘기할 때도 로봇 택시 얘기 나온 거 그러면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좀 허풍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허풍쟁이라고 기본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같은 경우만 해도 4680 배터리 내지 하겠다고 2020년 가을에 발표여서 그때 발칵 뒤집혀졌거든요. 근데 지금 3년 지나서 보니까 못하잖아요. 얘는 좀 머스크는 좀 말이 앞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고지곳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만 진실이고 나머지 한 80%에서 90%는 좀 거짓말이다. 좀 이제 허풍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정리하는 입장에서 강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다.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오늘 타이틀을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테슬라는 못 가도 K배터리는 간다입니다. 근데 테슬라 안 팔리면 배털리도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K배터리 문제 없나? 이 질문을 그냥 일단 크게 드려볼게요. 네. 그거를 이제 조금 이해하시려면 테슬라가 이제 지금 지역별로 메이커가 다 다르거든요. 배터리 메이커가. 이제 그걸 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테슬라의 지금 지역별로 배터리는 누구 걸 쓰냐 하면 북미, 중국, 유럽이 달라요. 북미 쪽은 지금 파나소닉 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이버 트럭은 4680을 들어가거든요. 4680은 파나소닉이 이제 만드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4680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거를 쓰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차차 북미 쪽에서도 이제 2170 쓰는 모델3, 모델Y는 파나소닉 거를 계속 쓰겠지만 사이버 트럭이나 그다음에 모델2 같은 경우는 아마 K배터리로 좀 대체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은 CAT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CAT를 쓰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중국 사업이 테슬라가 적자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개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 회사들이 너무 난립해가지고 이제 이전 투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제사 깎아 먹기씩 좀 출혈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중국에 재고가 많거든요. 그 CAT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이제 팔리지 않는 재고를 지금 한국으로 들여와서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유럽 쪽은 LG에너지솔루션 물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배터리 중에서 유럽 쪽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에 물량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 이제 북미 쪽에 신모델 사이버트럭하고 그다음에 모델2 나오게 되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테슬라 자동차, 테슬라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중에서 대략 한 25% 정도만 이제 한국 거고 나머지 75%는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일본 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기 전체적으로 K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K배터리의 매출이 좀 줄어든다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없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북미 전기차 시장 내에서 테슬라의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제 22년도에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중에서 65%를 차지했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55%, 24년 1, 4분기는 44%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켓시어가. 그런데 이제 북미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 이제 테슬라는 일본 거를 쓰고 파나소유권을 쓰고 테슬라 외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 배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테슬라의 마켓시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K배터리의 북미 시장 마켓시어는 증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사실은 K배터리는 좋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북미에서 테슬라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 전기차 모델 가장 좀 핵심적인 브랜드는 제 생각에는 GM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하루 차이 어제 GM이 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제 해서 GM이 테슬라 헤맬 동안에 잘 나갔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GM 주가도 대략 한 4% 정도 어제 장중에 한 5% 정도 올라서 45달러 정도 해서 이제 끝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GM이 1분기 매출은 7.6% 증가했고 순익은 24.4% 증가해서 되게 좋은 실적을 보였고. 그 다음에 더 좀 뭐랄까 더 좋았던 거는 이제 어닝 가이던스를 이제 120억에서 140억 달러를 이제 어닝 가이더를 제시를 한 거를 이번에 이제 125억에서 145억 달러 범위로 이제 상향 조정했어요. 저게 이제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줄에 GM이 그 전기차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계속 적자였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기차 부근에서 변동이익이 플러스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거 때문에 이제 뭐 전기차 쪽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좋았고요. 이제 그게 오늘 저기 그 2차 전지 주식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거에 좀 이제 한몫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 제가 이제 요것도 그 전인구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작년 7월 14일 날 테슬라 말고 GM 사세요. 제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저것도 악플을 많이 달렸습니다. 저때 테슬라 가격이 281달러였고요. 지금 이제 142달러니까 한 절반 정도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고 이제 GM은 저때 얘기했을 때 40달러고 지금 45달러니까 13% 정도 올랐으니까 결국 제가 옳았다. 이제 배터리 아저씨는 정말 훌륭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GM은 상승 여력을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 넘기지 말고 한 번 계속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 저때 이제 왜 제가 테슬라를 팔고 GM을 사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결국은 이제 정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마켓시어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그 자리에 이제 여러 전통 네가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정기차 쪽에서도 마켓시어가 올라갈 텐데 그 GM이 가장 이제 앞서 있다는 이제 고액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때 당시 테슬라는 퍼가 되게 높았고요. GM은 퍼가 낮았어요. 저때 테슬라 퍼가 대략 한 60 정도였고요. GM은 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PR이 안 되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테슬라보다는 GM이 낮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테슬라는 그동안 계속 이제 K배터리하고 좀 경쟁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좀 이겨보려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반면에 GM은 이제 이게 배터리는 우리가 도저히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깔끔하게 포기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이제 공동법인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이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제가 봐서는 그 협력 관계로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테슬라 말고 GM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제대로 잘 맞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늘 박순영 작가님과는 이 시간이 참 즐겁고 더 기대됩니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모시고 못한 이야기 더 풍부하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